사건 보름 만에 결국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24일 영장 심사를 받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되기 위해서 이동하는 김호중 씨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입니다. 어떤 조사가 이뤄질까요? 음주량과 은폐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수사의 쟁점은 경찰, 이겁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나, 마셨으면 얼마나 마셨나. 왜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음주량을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CCTV 영상, 매출 내역, 종업원들의 진술 확보해서 조사 중에 있고 사고 은폐 과정에는 또 얼마나 가담을 했을지도 경찰이 밝혀야 될 수사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자수, 그러니까 거짓 자수를 지시했는지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요,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음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음주량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의 걸음거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CCTV에 포착된 김호중 씨의 걷는 모습, 어딘가 석연치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 영상이요, 사고 당일 유흥주정 앞에 CCTV 영상입니다.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오른쪽이 김호중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왼쪽 영상을 보면 김호중 씨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 좀 휘척이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있었고요. 김호중 씨 오른쪽 모습을 보면 휘척대는 이 모습은 걸음거리가 원래 좀 그렇다, 김호중 씨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게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경찰은 이 걸음거리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직접 분석까지 의뢰하겠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호중 씨가 고위 정관 출신 변호사까지 썼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술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만 10잔이었어요. 10잔이면 한 병 반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병 반 마시면 거의 치사량인데 그런데 종업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병을 갖다 마셨다고 했는데 그 3병만 마셨느냐. 그 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마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정도 마셨는데 저 정도로 걷는다. 저게 저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을 정도로 걷는다라고 하면 술이 세기는 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김호중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그 음주운전 사고가 난 이후에도 4번이나 공연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연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음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음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다음 그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도 더 잘못이지만. 김호중 씨의 가장 큰 잘못은요. 도망간 거거든요. 도망가지 않고 그때 잘 처리했으면 저렇게 구속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구속사유는 뭐냐 하면 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김호중 씨가 저렇게 도망간 사이에 뭘 했었습니까? 범인을 갖다가 운전자 바꿔치기하면서 범인 도피시켰죠. 그다음에 CCTV에 있는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칩 훼손시키면서 증거 인멸했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검찰총장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수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왜냐하면 묘사하는 이 수식어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는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비틀비틀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김호중 씨 측에서는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 원래 걸음걸이가 원래 그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걸음걸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주 어느 정도 했는지 이 여부를 입증하는 부분에 아주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서 다루고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김호중 씨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태도 때문이냐면요. 휴대전화가 아마 모두 3대가 있었나 봅니다. 3대를 모두 경찰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함부를 하고 있다. 비밀번호. 김호중 씨가 은폐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김호중 씨는 비밀번호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이다. 내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이재명 전 대표도 이런 물이 있으면 휴대폰부터 버려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비밀번호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한 말하고 모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휴대전화,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하다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차에서 운전하다가 휴대폰 조작을 하다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김호중 씨 측이 주장하고 있죠. 그럼 그 당시에 자기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든지 그런 어떤 기기상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사실은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어느 휴대폰을 썼는지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입증할 죄송한 음주운전이 아니고 핸드폰 조작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지 혹은 전화를 걸다만 기록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실제 진실과 다르게 저런 주장을 했다면 생각이 짧은 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호중 씨도 성실히 수사를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휴대전화 비밀번호 만약에 제공이 안 되면 좀 풀기는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휴대폰 제출 안 하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고요. 그다음에 압수가 됐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강제 수사라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김호중 씨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고 판사가 좋게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라고요. 그건 이제 권리이지. 그렇게 피의자가 핸드폰을 안 내겠다라고 하니까 영장 받아가지고 뺏은 거고. 그다음에 뺏었다고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대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갖다가 뺏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게 그게 검찰의 능력이거든요. 검찰이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고 경찰이 자기들이 그걸 못하는데 왜 그걸 갖다 못하면서 피의자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판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 수사에 협조하고 그런 모습하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모습하고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박성규 우리 전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김호중 씨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사람. 모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씨를 위해서 힘없는 사회촌영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그럼 된다는 거냐? 이러면서 김호중 씨를 굉장히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음주운전 나쁘죠. 그런데 음주운전보다 저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잘못한 죄를 힘없는 자기 어린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얘기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김호중은 죄짓고 뻔뻔하게 바깥에서 활동하고 돈 벌고 다 할 때 죄 없는 누군가는 감옥에서 감옥살을 해야 했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음주운전 여부보다 저게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 힘없는 막내 매니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의 가치에서 가장 요즘에 딱 닿는 부분이에요. 힘있는 사람 피하고 힘없는 사람 당해야 하고 그것을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또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그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정익준 변호사님 제가 얘기할 때 잠깐 웃었는데 변호사의 입장하고 일반인의 입장이 다르네요. 그래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 번호 제출 안 하고 휴대폰 제출 안 하는 것이 권리일 수 있는데 일반인은 무슨 소리야? 수사 협조한다 그랬는데 수사 협조한다고 그랬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김호중 씨가 처벌받는 것, 법에 처벌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됐어요. 어느 정도 처벌받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김호중 씨나 팬들의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을 딛고 과연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형량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김호중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알량한 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네가 피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본인에게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김호중 씨의 태도가 어느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지만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주 취상 혐의에 대한 처벌 여부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 김호중 씨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끝내 구속이 되자요,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부분 굉장히 유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길 바란다. 정치권 이슈를 덮기 위한 음모론. 이거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문구는 설명서에 이거 왜 넣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호중 씨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비판받는 것은 어쨌든 정치권 이슈 때문에 정치권 이슈를 덮기 위해서 소위 말해 연예계 이슈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섭섭한 마음을 제가 봤을 때 토로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팬카페 내에서도 이 문구가 좀 부적절했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문구를 수정을 한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성명서를 봤을 때 사실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는 곱게 보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이 사안은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고 은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제기하신 거고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이 사안에 대해서 초반부터 이제 수사협조를 제대로 하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시인을 했다 그런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졌을 리도 저는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처음과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처음엔 음주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연도 강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인정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메모리 칩이 사라지고 핸드폰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고 심지어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여러 의혹들이 터지게 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고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이 팬분들의 뭔가 이 본인 가수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진실을 좀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경종이 좀 울리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어제 메인 뉴스에서 이 내용 다뤘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튜버가요. 이 유튜버에 대해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김호중 씨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그 피해자 A 씨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팔을 발로 걷어 차이고 그리고 한 명은 주먹으로 배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숨을 못 쉬고 폐 맞은 친구는 울고 그 친구가 나 그때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갑자기 만 원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로 줬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위협적인 걸 자기가 아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한다 싶습니다. 이렇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 김호중 씨에게 내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학폭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한 유튜버가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러자 김호중 씨의 팬들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XX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제가 읽기도 참 아침에 읽기도 참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진 변호사님 저런 살인 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건 협박이죠. 협박. 협박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더 가중처벌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팬심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곡된 팬심.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고 그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저 학폭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저렇게까지 문제를 키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우리 사회가 건강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규 차관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아마 행간이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이 팬들 일부 팬들이 보이는 어떤 정말 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부분들. 또 도를 넘은 어떤 옹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더 나와야죠. 지금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고 저분이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김호중 씨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죠. 팬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팬의 역할인데 저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하고 오히려 더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저 팬이 아니죠. 저는 팬들이 김호중이 잘못했지만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마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따갑고 무겁게 질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단계에 가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다음에 같이 성장해가는 게 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의 관계인데 저는 완전히 지금 사회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팬의 명단에서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김호중 씨 옛날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비밀이 지켜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 잘못하면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딸려오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공인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호중 씨 측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뜨거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나온다면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